저의 일이. 저의 일이. 저의 일이. 저의 일이. 왔어? 무슨 일이야? 응. 왜. 아아.. 그것 때문에 그런거야? 당하는거 아냐? 너가 나 전문이 자자해서 말이지.. 뭐 그런게 있긴 있어.. 근데 왜.. 뭐.. 아아.. 나 씨.. 하여튼.. 얘네 벌렛다 하면은.. 맨날 우리 쪽에서 맨날 수습하고.. 아아.. 나.. 진짜.. 뭐라고 하는지를 모르겠다.. 아무튼 그런게 있긴 했어.. 더운 지 얼마 안되서.. 잘 모르겠는데 말이지.. 어.. 그 분.. 좀 더운 지 얼마 안되서 그래.. 병원에 더운 지 얼마 안되서.. 잘 몰라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거야.. 응.. 그렇지 뭐.. 굳이 내가 뭐.. 얘기 안하는 것도 아니고.. 얘기 안하는 것도 아니고.. 얘기 안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말이다.. 오늘 또.. 완전히 없었냐.. 어.. 다행이네.. 그게 뭐.. 일버린 것도 아니고.. 그 정도는 약과야.. 진짜.. 완전 약한거지.. 한 번은.. 뭐지..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아무튼.. 좀 그런게 있긴 있는데.. 일 한번 잘못 터뜨려가지고.. 이씨.. 아.. 내가 진짜.. 있지.. 그런게.. 저번 실수한 후가.. 사고치는 거 같네.. 아휴.. 내가 진짜.. 사고 수습한다고.. 나뿐만 아니라.. 아마.. 저한테 다.. 했을거야.. 어.. 전체 다.. 이제.. 사고가 난거.. 다 수습하고.. 아휴.. 진짜.. 말도 못하겠다.. 나도 진짜.. 너무 이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전체 다 수습한다고.. 난리도 아니었지.. 진짜.. 가끔 이 병원에 들어온 사람들을 보잖아.. 응..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좀.. 별론의 사람들이 있긴 있지.. 약간 좀.. 그런 거 있잖아.. 어.. 그나마.. 이제 뭐.. 평온 사람들은.. 나쁘지 않은데.. 간혹 좀.. 특이한.. 케이스가진.. 분들이 있어가지고.. 어.. 그런 분들 때문에.. 미치.. 미치는 게 뭐.. 한두 번이냐.. 거의.. 이곳에서는 거의.. 기본 기본.. 알 못하지.. 내가.. 응? 응? 어.. 그러니까.. 그게.. 인간들을 어떻게 들리고 자는지.. 진짜 불쌍하다기보다는 진짜 동성실.. 그러니까 내 마리봉지.. 하.. 내가 진짜 미쳐가지고 거짓말도 못하겠다.. 뭔가 잠깐 시도한거야? 응.. 아.. 좀 비운해도 안그래서.. 응.. 앉아봐.. 존마사지도 바꾸가.. 해줄테니까.. 응.. 무슨 마사지 받아봤어? 응? 한번도 안받아봤어? 진짜? 야.. 계속 손마사지 정도는 어느정도 받아볼 줄 알았는데.. 보통은 한번도 받아볼 거 아니야.. 근데 한번도 안받아봤다고.. 야.. 야.. 참 잘하다봐.. 그런건데도 있는지 몰랐어.. 에이.. 아무것도 아니야.. 아.. 응응.. 오케이.. 아.. 손 내밀어봐.. 할테니까.. 음.. 볼까.. 아.. 야.. 손이 완전 고프다야.. 그치? 손이 완전 고프다야.. 그치? 음.. 야.. 손이 완전 고프다야.. 그치? 아니.. 아.. 그 얘기는 됐어? 그거 있잖아.. 응.. 방안에 있던 그.. 누구라고 하잖아.. 아무튼 그.. 그.. 누구라고 하다가 얘기하던데.. 어쨌든 간에.. 아.. 그 얘기.. 그러니까.. 하더라고.. 응.. 누군지 몰라도.. 막.. 이상한 얘기처럼 막.. 소문자 막.. 들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던데.. 같은.. 응.. 응.. 확실하게 모르겠어.. 무슨 얘기를 하고 돌아다닌건지.. 응.. 맞아.. 누나.. 다.. 그렇지.. 맞아 맞아.. 에이.. 그만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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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맞아.. 그만둔다.. 그건 몰라.. 이게 뭐더라.. 아무튼 우리 병원에는 예전부터.. 이런 소문 안에 소문같은게 있긴 했었지. 뭐.. 거의 말이 안되는? 거의 대부분은 안내될거야. 어쨌든간에. 소문안에 소문이 안 믿어가지고. 진짜야. 점점 그 얘기가 막 떠들고 한참 그랬을때는. 너무 난리도 아니었던 것 같아. 응. 진짜라니까. 나도 뭐. 그냥 좀 못 들었는데. 병원에 들어왔을때. 그치? 그치 뭐. 아주 예전이다 보니까. 지금은 다 잊혀진 것 같아. 거의. 대부분 다. 그랬지 뭐. 거의 대부분 다 잊혀진. 그런 이야기지. 근데. 다 케이크 하는건 아니겠어. 알다시피. 에이 그건 아니야. 알다시피. 응. 뭐 말하자면. 저거. 뭐랄까. 얼핏 들으면 그냥. 그냥. 그냥 하는얘기지. 응. 그냥 하는얘기 정도라고 듣겠지. 그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마 안 믿을거야. 그 진실이라고 없는얘기는 아마 없을거야. 아마도. 아주 예전에 그랬어. 예전에. 응. 아니 지금은 없지. 제가 몇년전이면. 꽤 된 것 같은데. 응. 저거 몇년전이면. 꽤 된 것 같은데. 응. 꽤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아무튼. 좀 병행이 시끄웠던 약보를 썼고. 응. 떼야하니. 그. 그런것도 겪었었지. 그. 내가. 맞아. 어때요. 시원해? 아. 처음으로 너무 시원해. 응. 시원은 다행이야. 엄마. 손 잡았으면. 손 많이. 어. 들었을까 싶기도 하고. 응. 맞아. 응. 아니야. 그치? 더는 예뻐다. 응. 또 너무 지엽도 되고 흐시네요. 가라. 내가 응. 응. 그치? 그런게 있다보니까 인간을 좀 믿긴 못하다보니까 좀 그래서 그래요. 가끔 내가 뭐지? 뭐 가끔 생각할 줄 알았는데 동물같은거 길을 다니는 고양이들 있잖아. 길고양이들 그런 애들 생각하면 오히려 미안하다고 생각하면 되기도 하고 진짜 그런 개범애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맞지? 막 이렇게 밖에 돌아다니면서 음식물같은거 진짜 사람들이 거기 음식물같은거 먹고 돌아다니잖아. 뭐 어떤 때는 아예 못먹고 그치? 아예 한 끼도 못먹고 돌아다닐 때도 있을거야 아마. 배고픈째로도 진짜 그럴 때 보면 인간들이 믿기도 하고 아 진짜 이게 잔인한거구나 하는 생각 많이 들었어. 진짜 응. 거짓말 아니하니까 진짜하니까 에이 그건 아니다. 알아요. 에이 아예 에이에 에이 아예 에이 뭐 어쩔 수 없는거겠지. 그거 알겠지? 응? 응 맞아. 어쩔 수 없는거지. 잠깐만. 잠시 기다렸어? 미안해. 응. 좀 한다고. 응. 아무튼 그냥 개관에 들어오면은 조금? 뭐랄까? 내가 좀 뭐랄까? 미안할 때가 너무 많아. 응. 그치? 맞아. 걔네들도 일부러 그렇게 하고 돌아다닌건 알잖아. 맞아. 눈치 보고 부서열같은데 있어야 민이기도 하고 싸워가지고. 저거. 참. 진짜. 아 이게 인간들이구나. 나는 생각 많이 했어. 거짓말. 진짜. 뭘. 괜찮으니까. 아. 빨리 얘기해. 분야 좀 가나? 아니야. 아니야. 아무것도. 어떡해. 그럴 쪽에 관심이 없다보니까. 응. 응. 괜찮아. 이때. 어떻게 다 풀려? 응. 어. 풀면 다행이다. 아. 아. 아..맞아. 그쵸? 지금 빌렸어? 많이 빌려? 다행이다. 됐다. 마무리 해야해. 응. 마무리까지는 바로 마무리하자. 응. 됐다. 응. 응. 그렇지? 맞아. 다 똑같이 나온 것 같다. 다 됐다. 어때? 괜찮아? 응. 다행이다. 그래. 잘 가고. 응. 어. 수고. 응. 안녕. 잘하는 거야. 60 Р. dram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